각 가정에는 설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각 가정에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있고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 집안에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나서 각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랄 때는 전혀 차별이 없었는데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갖다 보니까 같은 부모님이 태워서 같이 성장했던 이 형제 간에 점점 점점 겉과 겉끼리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친형제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저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갖는 형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 자신을 봤더니 초라해요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인데 내 형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게는 매일같이 무거운 질병에 짐을 지고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형제는 경제적으로 아무 부름 없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내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늘 평생 지고 가는 마치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내 형제의 몸에서 태어난 저 아이는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늘 평안을 주는 그런 자녀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같은 형제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의 사람을 보면 다른 자정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신분의 격차가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으로 얘기해도 잘 될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도 다른 사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전전건강하며 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까 오늘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유서르 백성들을 예고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똑같은 목적지 가난을 향해서 그들은 이제 광라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따라 똑같은 목표는 가난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신의 산에 부르시고 40일 40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땅의 최초로 성막이라는 하나님 집을 짓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라에서 옮겨가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는 자리마다 그곳에 그들은 정착을 하면서 점점 점점 가는 향에서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막을 세웠다가 이 성막을 또 해체하고 다시 또 옮겼다가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웠다가 또 해체하고 또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반복이 됩니다 이 성막이는 수십 종의 하나님 쓰시는 대단히 귀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으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붙이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바닥에 기둥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녹기둥도 있습니다 또 번져도 안 됐고 향단이 있습니다 언약회가 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성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옮기는 사람들을 새 집안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오늘 성막은 하나님 집 보금자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을 해체를 하고 다시 또 옮겨가서 다시 세우고 또 해체하고 또 세우고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려간 40년 이 광년은 지옥의 사막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폭염이 내리쪼이는 이런 곳이 바로 이들이 그려갔던 중동의 사막입니다 이곳은 풀 한 푹이 구경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아시스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집안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성물들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숙의 7장 7절 말씀이 오게 되면 게르손이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 게르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성물들을 옮길 때에 소 4마리 그리고 수레 2개를 주셨습니다 수레 2개에다가 소 4마리를 주셨는데 한 수레에 소 2마리가 끌고 갑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 성물들은 대체적으로 가벼운 것들입니다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휘장 그리고 가죽 덮개 그리고 사막에 세우는 기둥들 그리고 그것을 잡아매는 줄이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널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수레 2개에다가 소 4마리를 주시면서 이 사람들은 그 성물들을 수레에 실어놓으면 소가 끌고 갔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는 것은 실려인 것과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숙의 7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라리라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게르손과 무라리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막을 옮길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널판 조각 아니면 천 조각이나 가죽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쇠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줄과 끈입니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똑같은 가난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똑같은 하나님의 성막이를 하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인데 똑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가장 힘든 일을 맡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민숙의 7장 9절의 고하시라는 집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일을 맡기시는데 소 한 마리에 주지 않습니다 술에 한 개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긴 일은 어떤 것일까요? 민숙의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고하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 가지를 맡기시는데 그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숙의 3장 31절에 여섯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째는 이 고하 사람들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데 무조건 이것을 매고 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매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숙의 3장 31절에 정고개를 매야 됩니다 정고기는 성경에는 법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언약괴라고 말합니다 이 소개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열한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이 괴 안에 두 돌판 10개명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고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상자입니다 큰 상자인데 여기에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서 괴를 만들어서 여기다 금을 순금을 안팎으로 입혔습니다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괴 위에 속재수가 있습니다 이 속재수라는 것은 피를 그곳에 뿌리고 얹어놓는 자리인데 천사가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고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혼자 걸어가도 모래바닥에 발이 빠집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폭임에 내리쪼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영하의 날씨로 지오는 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이 육중한 무거운 세부치 이 금속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수리에 실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가벼운 것들은 수리에 실게 하시고 가장 무거운 이러한 성물들을 왜 메고 가게 하십니까 두 번째가 그 성물 가운데 하필께서 메라는 것은 민숙이 3당 30일질에 상을 메고 가라 있습니다 이 상은 떡상을 말합니다 역시 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열두 떡을 이 떡상 위에 얹어놓습니다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떡을 얹어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혼자서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것을 또 말씀하냐면 민숙이 3장 30일절에 말씀하시기를 등잔대를 메고 가라 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어떤 것이냐면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일곱 줄기로 올라가 있는 등잔을 말합니다 여기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일곱 줄기에 불을 등불을 피우는 이 등잔대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 힘든 재단들입니다 민숙이 3장 30일절에 네 번째 재단들 이 재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재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이 번재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거대한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노수로 암팍으로 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수의 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이 위에 재물들을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또 하나의 재단은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나무로 짜서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는 향을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번재단을 메고 간다면 치를 맞춰야 됩니다 안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또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고 싶다 해서 만드실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멈추는 그곳이 쉬는 곳입니다 같이 메고 가다 보면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이 가정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사이즈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나 혼자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중압감에 나를 내리누르고 자녀에 대한 이 중압감에 내리누르고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중압감에 내리누릅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때때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의 그 중압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에 다섯 번째 또 어떤 성물을 말씀합니까 민숙이 3장 30일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성소 기구를 메고 가라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휘장과 그 써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거대한 휘장인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워서 사람들이 들 수도 없습니다 이 긴 휘장을 말아서 메고 가야 합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황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잊지 못한 타이탄 터릭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라 있습니다 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똑같은 주님이라 하면서 난 똑같은 예수 그리토의 사람인데 왜 내 가정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적으로 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게르선과 모란이 그리고 나를 차별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편하게 똑같은 주님 일을 하면서 물건을 술에 실어놓으면 소가 끌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뒷짐 지고 걸어가고 때로는 잡담도 할 것이고 웃으면서 걸어갈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밤낮없이 매고 가야 합니까 왜 내게 무거운 이런 짐을 지우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 앞에 어림이 닥칠 때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게 이렇게 무서운 질병 암이 내게 들어왔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이 이렇게 어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보다도 교회 생활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차별하시나요 누구는 수레를 주고 누구는 메고 가야 합니까 하필이면 가장 무거운 것을 나한테 지우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 앞에 때로는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다위시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자신이 걸어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하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게로선 무라리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했길래 이 사람들은 그 가벼운 것을 자신이 짊어지지 않고 짐승에게 지우는데 왜 나는 이것은 무거운 것을 내가 죄합니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예배한 축복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는 지금은 지구 안은 그 무거운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축복으로 가면 너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구하되기도 말씀합니다 인내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을까요 출국기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소개됩니다 게로손이나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자손의 축복은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출국기 6장 18절에서 20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하 세계는 아무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무람이나 아들 몸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이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대체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고하시 짊어지고 갔던 이 성물들 이때는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빛이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시대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시대는 빛이 약 1000년경입니다 이 고하시 성물을 짊어지고 어깨에 매고 사막길을 걸어갈 때로부터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시대 때에 요하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고하세 자손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량마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린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5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이 고하세 사람들을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로부터 1000년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하세 성물을 매고 광략길을 걸어갈 때 이틀부터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보면 1장 5절에 15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바로 제사장 사가리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리아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바로 이 고하세 자손들입니다 고하 탈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물을 맺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했더니 아모람에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 아모람을 통해서 모세 아론 태어나서 손자 때 와서 축복이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수고하시는 이 헌신 여러분 가정이 어디입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내게 지워진 가장의 무거운 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진 짐이라면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내게 무거운 이 짐을 벗겨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아니면 이 가정의 짐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때의 하느님께서는 오늘 고아세 가정같이 그 후손에게 손자 때에 가서 모세와 아론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는 이 가는 길이 현재로선 너누리 보이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지만 내가 그 길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신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또한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 고난 괴로움 온갖 멸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욕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신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트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을 이 활란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식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assass gardens 하나님의 영광의 song 성령께서 너희의 와계심이래 권한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비 daqui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환란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실 때는 해와들과 별이 절하고 곡식단도의 저라는 꿈을 주셨을 때는 저는 높아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7살 때에 이 사람은 노이로 팔려가 버립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이로 팔려가서 형제에게 노이로 팔려간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보디발라 안에 유혹을 뿌리친 것이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린 이 사람 그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는 바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축복으로 마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게는 만사가 형통한 이 축복이 우리가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은 무엇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이 축복을 하는 길이라면 제가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이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이것이 되시기를 주의 소요림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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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